이미 물들어버렸어? 누가 음성 좀 만들어주면 안 돼요? 만 개짜리네 누가 음성 좀 만들어주실 분? 이거 내일 이거 이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게시판 내렸거든요 더빙 하셨다고요 이거? 이 정도? 이걸로 써주세요 근데 이제 약간 어 약간 그 그 약간 그 아 이거 뭐야 오늘 게시판 내렸거든요 아 이 정도? 저 에흐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지?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와 진짜로 순산 먹은 거 아니지? 하하하